마산 퀸 정도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올까? 얼른 대구 시상에서 혼자 이렇게 가는다고 왜 제가 이러냐고요? 오늘은 버즈 오브 프레이 하는 날 버즈 오브 프레이 과연 재밌을까요? 재밌을 것 같으세요?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하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재밌으면 이러고 집까지 가고 진짜? 실제로 쉬는데 내용은 기대하면 안 돼 전기도 너무 10점 만점에 7점 이거를 달고 있겠습니다 2시간짜리 집 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랄까? 액션 씬 진짜 볼만하고 쿠키가 있습니다 전의 걸 안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겨울 정도로 보컬와 이전 관계를 들었던 액션 씬 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조금의 지루함을 견딜 수 있으면 강추 저는 원래 7점이었다가 8점 5점 드렸어요 8점 5점 감사합니다.